글로벌 금융시장 악재로 최악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던 국민연금이 지난해는 100조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는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를 나타낼 수 있어 수익률이 부진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2655.28로 2023년 한해를 마감한 코스피, 국내 경기 부진 우려 속에서도 연초 이후 19%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와 S&P 지수가 모두 10%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사적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국민연금도 모처럼 사상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역대 최고인 12%.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다섯 번째의 연간 두 자릿수 수익률로 수익금은 100조 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최악의 수익을 기록한 2022년의 악몽을 지워낸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엔이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4%,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가 지난해보다 둔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IMF가 제시한 전망치 2.9%보다 비관적으로 전망한 겁니다. 그나마 한국 경제는 민간 투자의 완만한 회복으로 2.4% 성장을 예고했지만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내싱 상황과 고물가, 민간 분채로 언제든 성장에 발목이 붙잡힐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지금 태형그룹의 PF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부채 문제 때문에 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안한 대내외 경제학제 속에 국민연금이 올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OBS 뉴스 신송희입니다. o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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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